자 이제 교재 어디를 봐주시느냐 하면은 189페이지 보세요 189페이지 보시면 자 그 하단에 뭐 이제 불필한 얘기들이 있는데 불필하다는 건 뭐 이 시험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이런 민법에서 관련된 주제인데 등기법에서는 거의 출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재산권을 등기하기 때문에 이제 민법 얘기가 보충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5 하단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민법 186조 민법 187조 해석하기 주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런 민법 보시니까 그 민법에 나오는 주제 한번 여기 다시 반복해서 서술다 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취득하는 사유들 그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건 뭐 안개할 때 민법 상공판경 뭐 이렇게 안개하는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일으키는 사유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교체 넘겨 보시면 190 페이지 넘겨 보세요 190 페이지 191 페이지 까지 서술한 게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일으키는데 그 등기 없이도 언제 시점에 물건 변동 일으키는 질을 갔다가 지금 거기에다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서술할 주제는 아니고 그럼 하나씩 키워드만 알아 나가시면 되죠 자 190 페이지 재료에 상속 나왔습니다 등기 없이도 언제 물건 변동 일으킴 사망 피상속인 사망 이 단어 찾으시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뭐 열덜 줄 이렇게 쓸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피상속인 사망 그 다음에 이 공용징수 등기 없이도 물건 취득하죠 언제 시점에 물건 취득하느냐 하면은 수용한 날 수용시기 그 다음에 3 판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일으키는 판결 요건 하나는 주의하셔야 되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일으키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 오른쪽 경매 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 하느냐 하면 대금납부 대금납부 요정도 자 넘겨 보세요 자 192 페이지 자 상단에 점유시효 취득 있죠 점유시효 취득은 자 예외 이렇게 써 두셔야죠 먼저 예외 예외 192 페이지 점유시효 취득은 왜 왜냐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시효 제도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도라면 20년간 점유한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라는 겁니다 등기 하여야 물건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 사유지만 등기 없이도 20년 점유한 때 취득하는게 아니라 뭐 하여야 등기 하여야 취득한다 요건 민법에서 주의를 해두셔야 등기법 시험하곤 상관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3페이지 자 이제 민법 주제 이제 오늘 마무리 주제 되겠네 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법 주제들인데 등기법에선 시험 난이도가 낮습니다 민법의 순수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 둘째 시간에 했던게 이제 등기법의 순수한 주제고 자 이제 요 마지막 주제는 등기의 효력 주제하고 자 등기의 효력이라는 이제 민법 주제는 자 예전에는 이제 시험에서 간혹 출제 했는데 요쪽은 민법의 순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지에서 나오지 이제 등기법에서는 자주 출제를 안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등기 효력은 재산권 등기하는 데가 이제 등기부 권리를 이제 등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등기 기록에 갑구와 을구라는 데입니다 그럼 갑구라는 데 을구라는 데 등기 기록에 권리를 갖다가 등기해 놓으면 민법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요 종국 등기라는 거 하고 ab 등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굴구의 권리를 등기하면은 종국 등기라는 것은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 등기 하면은 법에서 이런 효력을 부여해 줄게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는 등기를 이끌어서 종국 등기 이렇게 부르고 갑굴구의 민법에서 정해 놓은 재산권을 등기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를 이끌어서 ab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ab 등기에 속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등기 단 주의할 거 시험에서는 자 요 가등기와 구별하여서 담보 가등기는 자 그냥 가등기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의 가등기로서 아무런 법적 힘이 없는데 담보 가등기라는 가등기 앞에 담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무늬만 가등기지 실질은 종국 등기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절대 가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에 속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종국 등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ab 등기에 속하는 가등기는 앞에 담보라는 용어가 안 나올 때만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 가등기라는 걸 제외하고는 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무슨 등기에 속한다? 종국 등기 그러면 이제 요 종국 등기 구조를 보자는 거죠 종국 등기는 자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193페이지에 5절 제목 해놓고 종국 등기 효력 이렇게 놨죠 그러면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종국 등기 효력은 지금 요쪽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이 종국 등기가 어떤 효력을 법에서 부여해 주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 효력 이렇게 서술한다는 건 무슨 등기를 빼놓고 효력을 얘기하는 거다? 가등기를 제외한 등기를 제외한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갈게요 법적으로 효력으로 어떤 효력 인정해 주느냐 하면 그대로 이제 키워드 쳐나가시면 돼요 권리 변동적 효력 이렇게 놨죠 이걸 이제 물건 변동 이렇게 쓰셔야지 물건 변동 첫 번째 효력을 물건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 변동 물건 변동 효력은 어디에서 부여해 주느냐 하면 민법 186조에서 부여해 줍니다 그럼 민법 186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가령 매매하면은 매매라는 게 법률 행위라면은 건물 매매했으면 매매하면은 법적 효력이 매수인에게 있대요 등기까지 하여야 그 효력이 있대 등기까지 하여야 그러면 등기라는 걸 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는 법적 효력을 만들어 놓는 걸 뭐라고 부른다 물건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기는 등기는 무슨 등기에 대해서 민법에서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까 하면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물건 변동을 인정해 줍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물건 변동의 효력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면은 법률 행위 아닌 사실을 법률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으로 등기했을 때는 물건 변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단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법률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예외가 딱 하나가 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점유 취득시효요 그럼 점유 취득시효로 20년간 점유하는 건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사유임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사유임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건 변동의 효력은 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민법 186주에서 규정해 놓고 있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무엇까지 하여야 효력을 인정해 준대요 등기까지 하여야 취득시효자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마무리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걸 묻겠죠 자 이거 제일 많이 나는 거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5, 26, 27, 3회 연타로 출제했던 주제입니다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물건 변동 효력 발생 등기 마친 때가 아니라 그 등기를 접수한 때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기하면은 자 이제 두 번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준다 대항력 이렇게 부르죠 자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항력을 인정해 주죠 여러분들 이제 채권 중에 임차권 등기하거나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 계약만 체결하면 효력 발생해 그러면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채권의 효력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국가의 공적장부의 등기라는 기록 남기면 그 효력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그걸 일컬어서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등기가 뭐가 있다 임차권 등기 환매권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탁 약정이요 이 정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등기하면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을 인정해 순위 확정 순위가 확정된다는 건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을 가려주는 법적 효력입니다 그럼 동일한 토지에 여러 명의 재산권자들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재산권자들끼리 권리의 우열 순위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는 등기의 법적 효력을 걸어서 뭐라 부르느냐 순위 확정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권리 우열 순위 가려줄 때 등기한 순서로 가려야 되는데 등기한 순서 어떻게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그럼 등기한 순서 가릴 때는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냐 다른 구의 등기한 순서냐 이렇게 이제 달라지죠 그럼 같은 구라는 것은 값구 안에 권리 등기하는 데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값구 안에 등기하는 권리자들끼리 을구 안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들끼리 등기한 순서가 문제가 될 때를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값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을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가 문제가 될 때를 다른 구의 등기한 순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한 순서가 문제가 될 때는 접수번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이제 두 가지로 구분 가시고 그 다음에 같은 구의 순위번호가 부기 등기로 부여되어 있는 자는 주등기 순위번호를 같은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순서로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등기 효력 자 등기해 놓으면 값구에 등기하면 그 재산권이 적법하다고 추측시켜 줍니다 그걸 추정력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추정력은 자 이제 첫 번째 뭐를 추정해 주느냐 하면은 등기해 놓으면 권리 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측을 시켜주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적법하다고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로 이제 아시면 되죠 만약에 일본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접수한 날짜 몇 번째로 접수했는지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연을 기록 안 하고 최초 소유자 값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면은 이 등기를 한 걸 했으면은 이 등기해 놓은 사항이 적법하다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을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 값이면 값이 최초 소유권자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추측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력은 어떤 효육이 인정되느냐 하면은 자 만약에 값이라는 사람에게 자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오면은 적법하다고 등기되는 자는 추정되니까 이 병이 적법한 소유자라고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 병이 입증 책임을 소송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추정력으로부터 나오는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값의 토지를 갖다가 자 의리라는 사람과 매매라는 걸 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고 접수인을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이렇게 나오고 이전받은 소유자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은 자 이번에 또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권리 변동은 소유권 이전이 권리 변동 아닙니까 이거 적법하고 그 다음에 등기원인은 매매 이것도 적법하고 이전받은 소유자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된다면은 자 이 추정력은 이제 가죠 전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입증 책임 부담을 추정력을 깨려고 주장하는 자 전 소유자 갑이 소송의 입증 책임을 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현 소유자는 을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추정력을 깨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전 소유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전 소유자 갑이 아닌 A라는 제3자가 을에 대해서 토지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 A라는 사람이 소송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갑니다 추정력의 효과는 제3자뿐만 아니라 땅을 넘겨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모든 입증 책임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든 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든 추정력이 미치는 효과는 누구에게나 다 미친다는 거죠 이걸 추정력의 효과는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누구에게나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민법의 대법원 판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했으면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대법원에서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원래 이해했으면 갑이 을로부터 이전을 받으면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등기했으면 추정이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는 추정력이 깨지느냐 이게 이제 매년 출제되는 얘기입니다 등기법에서 말고 민법에서 자 언제는 추정력이 깨지느냐 하면 전 소유자 갑이 사망한 사람일 때 사망한 사람이 신청해 갖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는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이 된다 아니면 사망한 사람 갑으로부터 신청해 갖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을 때는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을 시켜주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작년 법무사 등기 서기보 다 출제됐었습니다 중개사 문제에서 출제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두 개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전 소유자 갑이 누구일 때는 현 소유자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을 대법원에서 안 해주느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때 허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소유자 갑이 허무인일 때는 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을 해주지를 않겠어 추정력이 깨지는 두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은 꼭 익히셔야 돼요 전 소유자가 누구이거나 사망한 사람이거나 전 소유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일 때는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 그 추정을 인정해주지 아니함 추정을 인정해주지 아니함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두 가지를 갖다 단어만 키워드 꼭 잡아주십시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에 의해서 신청한 등기거나 허무인 명의로 신청한 을 앞으로 소유권 인정 등기인 때는 추정력이 깨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 두 개만 꼭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좋아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트렌드 시험도 출제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추정력 판례 나오면 이 판례를 갖다가 추정력 문제나 한 것 중에 시험에서 요새 안 낸 해내가 없었습니다 추정력 지문이 나오면 이걸 꼭 냅니다 요새 시험의 트렌드니까 이걸 지금 꼭 잡아주세요 현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는데 전 소유자 갑이 그러면 모든 소송의 입증 책임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전 소유자가 누구일 때는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을 안 해주고 추정력이 깨진대요 전 소유자 갑이 사망한 사람이거나 또는 허무인인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 이 대법원 판례 지문을 갖다 요새 트렌드로 매해 출제하고 있습니다 추정력 내는 시험의 분야마다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자 뭘 보셔야 되느냐 자 요거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다 정리 끝나가네 다섯 번째는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또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 사용하지 자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 법률 용어보다 사례 문제로 더 많이 출제 했으니까 한번 사례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갑의 건물이 있었고 갑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자 전세등기를 갖다가 을구에 전세권 등기 전세금 1억으로 전세등기를 갖다가 을앞으로 등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금을 갖다가 을에게 빼주고 나서 새로 자 건물 소유자 갑의 병이라는 사람에게 새로 세입자 드리려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은 전세 설정등기를 을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자 을의 먼저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 1억 빼주고 전세권 기간 만료해서 을 세입자 나갔죠 나갔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 등기는 설령 소멸했다 할지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되어있지를 안고 형식적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례에서 중개사에서도 출제를 했었고 법무사에서도 출제했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사례로 출제했었는데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세입자 앞으로 전세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가 등기가 실행된다 각화되게 되어있다 각화되도록 되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는 소멸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기록이 말소가 되어있다 형식적으로 살아있다 형식적으로 살아있으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일컬어서 법률력으로 뭐라 본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사례 문제로 두 번을 다 출제했었습니다 이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냈던 거 사례 문제는 지금 이제 뭐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느냐 전세권 기억하시면 되죠 또 하나 사례 문제 났던 게 이거예요 자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되어 있으면 지상권 땅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 형식적으로 말소 등기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세입자 앞으로 지상권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없음 형식적 확정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형식적 확정력을 출제했던 건 전세권 등기와 지상권 등기에서 사례 문제로 이걸 출제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민법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얘기 무슨 등기냐 하면 가등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가등기는 물건 변동 효력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형식적 확정력도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 이름을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각론에서 이제 따로 정리할 거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자 이제 민법의 마무리 주제 오늘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하는 주제는 등기법 주제는 등기할 사항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요 민법 주제는 잘 안 건드립니다 민법 시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해드리는 건데 199페이지 유효권 마무리해 볼게요 자 등기 유효권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순수한 민법 주제인데 자 등기법에서는 안 할 겁니다 민법에서 이제 날 것이고 자 등기 유효권은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등기 유효의 반대말이 무효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가 효력이 생겨야 지금 배웠던 물건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학적력 무슨 역 무슨 역 힘역자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등기가 그러면 법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유효요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힘을 갖추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법적 힘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 유효요건을 갖춰야 되고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이제 구조를 나누시고 형식적 유효요건은 실질적 유효요건은 뭐냐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그러면 등기법과 민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등기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간단해요 요거는 자 이제 두가지입니다 먼저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등기부에 전산기록이 일단 있어야 유효 무효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공무원의 업무실수로 등기가 아예 기록이 없으면 유효 무효를 자체를 아예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가 존재할 거 자 두번째 이 등기가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 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동산등기법 29조의 하자 사유로서 등기를 각하시키는 사유를 갖다가 이제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문제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기억하셔야 돼 29조에 해당한다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각하 사유를 갖다가 하자가 있는 등김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등기했으면은 이거 형식적 유효권을 위반한 등기잖아요 그러면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안 시키고 실수로 등기를 했으면 전산기록이 올라갔으면 형식적 유효권에 위반한 등기죠 그러면 이 등기를 유효로 하는지 무효로 하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잘 출제합니다 이거는 29조에 1호하고 2호 사유를 갖다 1호 2호 사유를 갖다 위반한 등기냐 3호 이하 사유를 갖다가 3호 이하 사유를 위반한 등기냐에 따라 1호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만 절대 무효 해놨어요 무효인 등기야 형식적 유효권을 위반한 등기니까 무효인 등기라면 민원신청 기다리지 말고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직권말소 안 하면 부당한 등기사무처리가 돼서 2호 신청할 거야 그럼 29조 3호 이하 각하 사유를 간과해서 등기했다면 형식적 유효권 위반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는 아니야 그럼 절대 무효가 아니라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해야 될 대상도 아니야 직권말소 안 한다고 해서 부당한 등기사무처리가 되질 아니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질 않아 그럼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하나요 29조 1호 각하 사유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1호 각하 사유가 관할 2호 각하 사유가 등기할상 1장 안은 오늘 주제 중에 둘째 시간에 꼭 시험에 난다라는 것 등기할상 그러면 2호 각하 사유는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1호 각하 사유는 관할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 절대 무효인 등기는 신청말소가 아니라 누가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안 하면 부당한 등기사무처리하게 돼 이의 신청 그럼 3호 이하 각하 사유를 강구한 등기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직권말소의 대상도 아니고 이의 신청의 대상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쪽 민법적 얘기 마무리 해볼게요 실질적 유효권은 자 이제 문제는 실질적 유효권은 이 얘기입니다 계약과 등기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과 등기가 부합해야 되는 게 이제 실질적 유효권인데 계약 내용과 등기 기록 올라간 게 이게 안 맞으면 실질적 유효권에 지금 부합하지 않냐는 거지 자 그러면 안 맞으면은 유효권을 못 가주기 때문에 무효로 빨간 거로 가야 될 텐데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아니 실질적 유효권에 위반된다고 전부 다 무효로 하면 너무 지금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엄격하게 처리하지를 않냐고 완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민법에서 이걸 시험 문제 내겠지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언제 이제 완화를 시켜주느냐 그럼 완화 시켜준다는 건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 유효권에 안 맞아도 유효로 하겠다는 거야 유효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형을 익혀주시면 되죠 자 이제 갈게요 첫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신축을 갑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등기를 갖다가 누구 앞으로 해야 됩니까 갑 앞으로 해야지요 최초유수이자 갑 앞으로 해야 되는데 갑이 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해서 팔아먹어 갖고 매수인 을 앞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서로 합의하에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매수인 을 앞으로 직접 등기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이끌어서 법률용으로 지금 이 등기를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최초 소유자가 갑이 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최초 소유자 갑이 등기부에 누락된 채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을 앞으로 등기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명보자의 머리 두 자 최초 소유자 갑이 누락된 채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 쳐진 걸 무슨 등기로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용어가 이제 시험에서 나올거지 뭐 그러면 이거 실체 관계 이거 자 권리 취득 과정이 최초 소유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기를 이끌어서 모두 생략 등기로 한다 이거 실체제 유효권에 위반되지만 유효하게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이 이거죠 건물을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갑 소유권 보존등기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겠고 갑이 사망했으면 이걸 상속 받았겠죠 갑 다시가 자 그러면 갑 다시압은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갑이 상속인이 또 건물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매매 자 이번에는 상속등기를 갖다가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상속인 갑에서 상속인으로부터 건물 매수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 해 준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죠 두 번째 이 등기는 자 뭐를 거치지 않고 등기 한 겁니까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이액트로 지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준 거죠 이게 세무사에서 적발이 됐으면은 세금 탄로에 대해서 과세 추직 맞고 세무사장이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 기소 된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을 앞으로 유약에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서 나올 때 이걸 용어를 내겠지 뭐 거침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 된 거 상속등기 거침 없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약에 인정 그럼 패턴 키워드 패턴을 아셔야죠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상속등기 거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거 유효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패턴은 지금 이거죠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갑의 토지니까 등기배 소유권자 갑 이렇게 등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매매 병에게 매매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수인 을 매수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최초 소유자에서 최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병 앞으로 직접 등기 해 준 거죠 그럼 지금 세 번째 등기는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누가 빠져 있습니까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생략된 채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 된 거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여기다 용어를 써야겠어요 이 용어가 시험 문제니까 이해하고 났으면 이 용어밖에 더 쓰겠어요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매수인이 생략된 채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 해 준 거니까 이걸 법률 용어를 이렇게 밖에 안 쓰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 1회만 보시면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 토지일 때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일 경우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앞에 이 수식어가 붙을 때는 자 중간 생략 등기 유효로 가지를 아니하고 뭐로 가느냐 하면 무효 이것만 그러면 정리하면 패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일 때는 왜 무효가 되느냐 하면 값과 만약에 이게 토지 거래 허가 이게 허가 구역 내 토지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 을이 매매한다는 거죠 매매하고 나서 허가 받아야 됨 시국운청장한테 매매하기 전 허가 받아야 됨 매매하기 전 그러면 값과 을에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떨어지면 매매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서 을이 다시 병에게 팔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시 허가 떨어지면 매매했다는 잔금 치르고 또 등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허가 구역 내 값과 병 직접 이렇게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략한 채 허가를 받았어요 최초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이렇게 땅을 사겠다고 가라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낫고 그 매매계약서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구역 내 허가가 안 받은 거임 허가는 받은 거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분들 중에 왜 허가 받았는데 뭐 유효가 아니고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갖다가 허가, 허가, 을과 을과 병의 허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갑에서 이 허가를 안 받고 갑에서 최초 소유자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등기해졌으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라 어디에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버린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1조에 위반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1조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뭐가 된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이거는 왜 유효가 될까? 법을 위반한 등기인데 왜 유효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해 줄까? 민법의 기초 공부 아시면 돼요 민법에서 가장 기초 공부들인데 뭐를 위반하기 때문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이거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왜 법을 위반한 등기인데 과세 추직 만들고 벌금만 두드려 맞고 이거 유효로 인정해 줄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 뭐 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땅 매매라는 거래 할 때 허가 받도록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은 왜 무효일까? 이렇게 하면은 효력 규정이니까 그럼 과세 추직만 받는데요 사법상 땅 거래한 것까지를 무효로 한대 사법상 땅 거래한 것까지를 무효로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걸 이끌어서 효력 규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쪽 파트가 되시려면 민법의 기초 지시를 갖고 공부하시려면은 유효 무효 이거 갖고 시험 문제를 공부해서는 안 돼 이 정도까지는 지금쯤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인 이유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예전에는 작년에 까지는 국토계획미 이외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미 이외에 관한 법률에 118조에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을 규율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1조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분은 없습니다 민법 시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법 시험에서는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변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들리시면 민법 문제 충분히 지금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들리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놓고 교재 204페이지 중복하여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 왜 그러냐면 중개회사 28회 동안 딱 한 번 낳은 문제인데 이거 하나 정리하려고 3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시험에 날 확률이 0.1%인 걸 갖고 3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라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아사리 보지를 말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 갖고 3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한다는 건 힘빼기 작업이라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이 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7월달 넘어가서 문제풀이에 그 기출문제 한 번 남고 있으면 그거 한 번을 갖고 한 번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서를 보실 때는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 봐주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